역시 한판로까지 관련됐었구나. 엄마를 해치고 조직적으로 은폐한 거예요. 그러니 완전 범죄로 남았겠죠. 내가 얼른 회복해서 나가야 너 죽여줄 텐데. 세상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짓은 살인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못지않게 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더 있네요. 사랑. 왜, 왜 그런 말을 해? 변호사님 보세요. 이렇게 힘들잖아요. 나는 아니고.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대잖아. 저 만나기 전에는 아니었잖아요. 너 모르고 사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. 나 좀 놔야겠다. 자해를 다시 시작했고요. 사랑하는 데 인정할 수는 없고 그 남자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니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? 나. 라엘아. 네가 정말 강 회장 사랑하면 용기내도 돼. 괜찮아. 그런데 네가 앞으로 겪을 이 생각하면 네가 그냥 이 모든 것 다 피하고 편해졌으면 좋겠다 싶어.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말 왜 나왔는지 알겠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.